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은 디지털TV의 시리입니다. 오늘은 캡컷 어플을 활용해서 인물 뒤에 텍스트가 배경처럼 보여지는 편집 효과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많이 눌러주셨죠? 지금부터 출발할게요. 자 지금부터 캡컷 어플을 활용해서 배경처럼 텍스트가 인물 뒤의 위치에 오게 하는 편집 방법을 한번 해볼텐데요. 자 캡컷 어플을 열어주세요. 자 새 프로젝트, 자 그리고 동영상과 사진 중에서 내가 편집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저는 파일을 선택하고 추가. 그러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보여지는데요.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주실 것은 오늘의 포인트는 텍스트잖아요. 그래서 텍스트 입력부터 한번 해볼게요. 자 아래에 텍스트, 텍스트 추가.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완료. 그러면 아랫부분에 텍스트가 하얀색 테두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스타일을 들어갈게요.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폰트들이 있으세요. 한글 폰트도 있고 쭉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렇게 영문 폰트들도 있고요. 자 그리고 뒤에 폰트가 정말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일어 폰트도 있고요. 그리고 넘겨보면 중국어 폰트들도 있어요. 내가 원하는 폰트를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. 저는 보그 폰트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. 그 다음으로는 폰트의 색상을 선택을 해주세요. 아래에 있는 색상 부분에서 원하는 색상을 골라주세요. 네 저는 이 파란색 계열의 폰트 색상을 지정을 했고요. 그 다음으로는 애니메이션을 들어가 볼게요. 이 애니메이션은 폰트에 움직임을 넣어서 효과를 줄 때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여러 가지 중에서 저는 글리치를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. 자 이 아랫부분에서는 내가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세요. 원하는 시간을 조정을 하신 다음 자 완료 표시를 해주세요. 그 다음으로는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효과를 한번 더 줘볼 거예요. 자 이때 중요한 것은 파일의 길이가 지금 3초 길이죠. 이 길이를 쪼개서 쪼개서 키프레임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구간이 좁아서 편집하는 게 불편해요. 그럴 때는 파일의 길이 부분을 손으로 쭉 눌러주세요. 3초의 파일이 프레임까지 보여지게 되면서 더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. 자 제일 먼저 프레임을 늘려준다. 물론 총 길이 시간은 똑같이 3초입니다. 자 그럼 텍스트를 선택을 하니 위에 키프레임이 보여지시죠. 그런데 저는 확대되는 부분부터 키프레임을 적용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자 미리 보기 창에 있는 텍스트를 선택을 하니 하얀색 영역이 보여졌죠. 자 이것을 두 손가락으로 원하는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 저는 이 디지털이라는 부분부터 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볼게요. 네 그럼 없었던 다이아몬드의 키프레임이 보여지죠. 자 이때 이동을 자 C프레임에서 멈춰주시고 이때 텍스트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서 자 이 정도에서 자 확대를 하니 여기에 없던 다이아몬드가 생겼죠. 또 20프레임에서 자 멈추고 자 텍스트를 더 줄여서 자 이렇게 텍스트를 줄여서 키프레임이 하나가 더 되었고요. 자 그 다음에는 1초 간격에서 이 텍스트의 움직임을 자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 돼요. 자 그리고 또 10프레임에서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움직일 수 있게 텍스트를 변화를 주시는 거죠. 이렇게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자 키프레임으로 텍스트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텍스트마다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더 역동적으로 진행을 했고요.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로 텍스트의 움직임에 변화를 주었고요. 이 편집 영상을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게요. 네 그러면 하나의 파일이 완성이 되었죠. 그리고 다시 새 프로젝트 동영상에서 지금 만든 영상을 선택을 하고 자 추가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PIP로 원본의 영상을 가져올 거예요. 자 아래에 있는 PIP, PIP 추가 자 아까 사진에서 가지고 왔었던 원본 영상 선택하고 추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자 PIP로 가져온 파일을 원본의 크기를 맞춰주세요.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래에 있는 레이어 중에서 배경 제거를 눌러주세요. 와 보셨나요? 텍스트 입력한 영상 위에 PIP로 가져온 영상의 배경 제거를 하니 자 여기에 텍스트가 뒤에 위치가 되었죠. 확인을 해드릴게요. 자 보이셨죠? 자 뒤에는 이 텍스트 입력한 영상이 있고요. 그리고 PIP로 가지고 온 이 영상을 배경 제거를 하니 자 똑같은 인물의 위치에 자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가 인물 뒤에 배경처럼 보여지게 되었습니다. 자 PIP로 가지고 온 영상의 길이를 자 원본 영상의 길이하고 맞추어서 분할을 눌러주시고요. 뒤에 있는 불필요한 영상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 같이 한번 보실게요. 자 그럼 여기에 오디오를 선택을 해주시고 사운드 그리고 장치네 사운드를 통해서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한 오디오를 가지고 오실게요. 내 스마트폰에 있는 오디오 중에서 마음에 들었다. 그러면 자 더하기를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물론 오디오 또한 길이도 영상의 길이에 맞추어서 자 뒤에 있는 부분은 선택을 하고 분할해서 뒤에 있는 불필요한 오디오는 삭제. 네 자 그럼 저희 한번 영상을 보실게요. 네 이렇게 오디오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내보내기를 해주세요. 자 내보내기 그리고 이 영상을 내가 공유하고 싶은 SNS에 공유를 하시고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. 네 오늘은 이렇게 광고에서나 한번 봤을 법한 인물 뒤에 텍스트를 배경처럼 넣는 편집 효과를 같이 한번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쉽고 재미나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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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